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예수님의 비유 여섯 번째 시간으로 보금의 그물을 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슨이라고 하는 만화를 아시나요? 그게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만화인데 이 심슨이라고 하는 만화 프로에 어느 날 그 심슨이 사는 마을의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술집에서는 술을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데 그 마을에 갑자기 구름이 쫙 덮쳐오면서 누군가가 종말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고 술 마시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다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종말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못해본 거 하겠다고 술집으로 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술집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술집에서 교회를 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남아서 신앙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온다면 우리가 예수님 명접해야 될 것이고 내일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내일 종말이 오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 피곤한데 나누라 그러면 더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오면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스피노자라는 철학가가 네덜란드 암스테레탐에서 태어난 여러분 사실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이민 가서 철학가가 된 분인데 그럼 사실 이것이 신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도 아마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예화로도 사용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것이 그렇게 신앙적인 이야기인가 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노자는 사실 유대사회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사회에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 철학가가 되어가면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이 스피노자는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우주는 마치 기계와 같아서 인간 사회도 기계와 같아가지고 어떤 그 부품이 된 각자 각자가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내므로 말미암아서 우주가 운행된다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가 왜 그 말을 한 것이냐면 종말이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역할만 감당하면 이 우주는 그대로 계획된 대로 목적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런 범신론적인 혹은 기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스피노자를 파면시키고 결국 그는 진폐증으로 44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안 심어야 될까요? 좀 고민이 되죠 이제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드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 종말이 오기는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말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정말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종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종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러분 비슷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일부는 믿지만 특별히 종말에 관해서는 마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을 바라보거나 기대하거나 내일 정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말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나오지만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철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종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종말이 절대 안 올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종말은 우리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혹은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그럼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받고 그럼 우리 삶의 어떤 그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상급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두 번째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종말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세절인데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미혹,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유혹당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의 특별히 시안부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정말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생활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제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정말 그 마음에 열심과 신실한 사람들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르침, 어떤 잘못된 논리에 어떤 그 포장된 또 말씀 구조를 조금 인용하는 어떤 그런 논리에 빠져들어 가지고 그들이 미혹당하고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어떤 진리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최근 10년, 20년을 놓고 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 지난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런 이단들은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종말을 바라보며 또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과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 걸쳐서 많은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35절 호세아서 3장 5절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베드로호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여러분 수많은 여러 구절들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으며 그때 주님이 제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48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48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끝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때 주님께서 제림하실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름 온전한 믿음도 아닐 뿐더러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든 어떤 영적인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된 우리도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림하셔서 마지막 때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 제림하셔서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제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때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 그 열 처녀 기름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열 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종말에 관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모아놓은 그런 장들입니다 24장의 종말의 때와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어떤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25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첫 번째로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로는 달란티의 비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비유 그럼 이 세 가지 모두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어떤 그 필요성 또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인지 영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즉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24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시기를 계산하고 종말의 때를 예견하는 모든 가르침은요 그것은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국에도 그런 시안부 종말론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있었죠 헤롤드라고 하는 분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누구냐면 1843년 100여 년도 더 전 이야기인데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 성경학자였습니다 평신도로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해가지고요 무려 10만 명이 자기 재산을 팔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재산을 팔고 재림을 기다렸는데 재림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종말이 안 왔어요 그럼 큰 혼란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계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영적인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한국에도 얼마 전에 어떤 전두사님, 여자 전두사님 한 분이 종말론과 결부시켜가지고 한국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집회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캄보디아로 미국으로 방주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전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비행기 거의 전세내다시피 수백 명이 비행기를 전세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피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편 모르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피신하는 바람에 손에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SBS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고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왜 알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이죠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그때를 왜 누군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밀러나 한국의 여전도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그리스도를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수하에 있던 종의 귀 말고의 귀를 베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줄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럼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종말에 대한 지식도 그때를 아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알지 않기로 자신의 지식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종말의 때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 자세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하여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이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종말에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종말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하셔서 우주적으로 이제 시간이 완료되는 그런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서 저희 사춘 동생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장례 예배를 짐내하게 되어 가지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장례식이 밤을 새고 장례를 하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더라고요 앉아서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제 동생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텐데 마치 나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시 제림하셔서 맞게 될 종말이라고 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의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간을 떠나서 영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의 종말 마지막 그리고 그 영혼의 출발점이 바로 심판대인데 그럼 모든 사람은 언제 죽든지 누구나가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만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심판이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미 떠나간 성도들 여러분 먼저 가서 심판받고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죽게 되면 누구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된 시간을 떠나서 영혼에 들어가서 여러분 언제 죽었든지 그 예수님의 심판대 자리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다 심판받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제가 여러 가지 종말론 신학 서적들을 참조하면서 과연 이게 신학적인가 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과거에 죽은 성도나 우리가 앞으로 죽을 성도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이틀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님께 메시지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좀 놀란 것인데 뭐라고 주셨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신종아 놀라지 말라 종수가 금요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다 오늘 화장해서 영락동산에 수목장에 안장하고 왔다 큰 이모와 이모부께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길 기도해주렴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이종사촌 되는 형님이신데 그럼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저희 큰 이모님과 통화하면서 이번 가을에 목사안수 받는다고 이제 늦게 신학 공부하시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사촌 형님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월요일날 묵상하면서 정말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언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떻게 그때를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천국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럼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천국은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다 잡아들이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그물은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천국과 이 종말의 어떤 상관관계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 피싱, 어업의 비유를 드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와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어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직업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목수는요 어부들이 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배를 건조하고 수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목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목수였지만 아마도 배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어업에 관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피싱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피싱의 비유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어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그 당시에 어부들의 삶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은 다 배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부들은 부유해서 배를 소유한 선주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배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어부들이 낚은 고기를 해변으로 가지고 오면 그 고기를 분류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바다에 나가서 배가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 부두에다가 이렇게 하면 또 분류하고 크기대로 분류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분업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분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아마도 제자들이 이 48절 말씀을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럼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라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49절에 보니까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천사들이 와서 잡은 고기의 어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렇다면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게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5장을 제가 읽었네요 4장 18절 19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분류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겠지만 제자들의 몫이 물고기를 낚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일이 곧 천국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천국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천국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천국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것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것 그럼 그것이 천국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일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물을 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어떤 일이 그물을 치는 일인가 우리가 마태의 신학을 배경으로 마태가 전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종말을 이야기했는지 이 마태의 신학을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그럼 그물을 내리는 일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바로 소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럼 가장 작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그럼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모으고 보금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소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40절에 보니까 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심판대 앞에서 임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여기 여러분 선을 베풀었던 그 형제들이 그 심판대 앞에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단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박애적인 관점으로 도움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천국의 그 심판대 앞에 같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려움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가장 연약한 가장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적인 그물을 내리는 천국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태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영적인 그물을 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책임이었고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물이 무엇인가 그럼 이 그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 그물로 다 물고기를 모아와서 그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복음에 보면 어떤 한 맷돌을 갈던 두 여인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들림 받고 누구는 버림 받는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영적인 그물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 새 신자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성경 한 권을 주시면서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이 신자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성경을 다 통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교회 역사에 관한 책 좀 빌려주십시오 2000년 교회 역사에 관한 책을 빌려주십시오 목사님이 궁금했다 아니 왜 교회사 책은 왜 달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언제부터 교회가 예수님 없이 살았는지 한번 찾아보려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떤 예수 믿는 가치로 삶을 살았는데 지금 교회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언제부터 예수님 없이 살았는지 연구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과 복음 증거의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또 마무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날의 시작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마지막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영적인 그물을 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혹은 믿음 없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서의 삶만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두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선한 손길을 베풀어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적인 그물을 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귀한 열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적인 그물을 우리 삶에 들이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 머리위에와 흩어진 자녀들 가정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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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